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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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연정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단과 국민의힘의 대표단이 끌어가는 것입니다.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중재자가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78분의 의원님 여러분, 특히 초선의원님들 45분께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내 선거로 대단히 분주한 나날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적 절차에 의한 정통성을 부여받는 의장단과 대표단을 선출하는 절차였기에 인내해 주셨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힘차게 이끌어 나가실 우리 남정섭 대표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경쟁하셨던 우리 소중한 자원 정승현 의원님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 의장단으로서 함께 대여투쟁을 또 때로는 협치와 타협 소통을 해 나가실 김판수 의원님의 당선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경쟁하셨던 이은주 의원님과 정인경 의원님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원팀이 됐습니다. 똘똘 뭉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한치도 안 보이는 난국을 손잡고 돌파해 내야 됩니다. 우리 경기도가 경기도의회가 78분의 우리 전사가 우리 정권 탈환의 교두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맨 전선에 서겠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빛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에서 인정받고 당에서 인정받고 국민께 신뢰받을 수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대표단과 저와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21일에서 23일 정도의 국민의힘 의장단 후보와 대표단 후보가 선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곧바로 오늘부터 비공식 협상 그리고 21일부터 공식적인 협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리 대표단 그리고 저희 의장단에 힘을 몰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박수쳐 주신다면 저희가 그 일을 해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 염종현 소통과 협치 통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자치단체 경기도에 멋지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